안녕하십시오 내 손에 잡을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때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곡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진단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곡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사랑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나는 그대 그대 rules 전ibi 동냥 그대 이 Weise 우리의 여성 우리의 여성 우리의 여성 우리에게 우리의 우산 우리의 여성 우리의 여성 우리가 우리의 여성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우리 손을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깊은 너를 부르면서 빨리 달리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원래는 기차 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기차 놀이가 안되고 시간이 없는 단계로 몸으로 모여서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아홉이 살아가지고 올라가주세요. 나 맞춘 이 길을 숨겨와서 소리도뼈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깊은 너를 달려면 잘 빨리 달리라 침탈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주가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케이스컵 임시기 있겠습니다. 내일 9시 뉴스에 나올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간이 없는 관계산 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가지 마시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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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